수사결과를 공개하라고? 수사본부 사람들하고 그때 거만했던 의사하고 진술들이 있습니다. 이상호가 죽던 날 당직 썼던 사람... 새끼야! 야 김형국이, 네가 변호사지 검사야? 네가 뭔데 수사를 해, 응? 유언비어 살포에 사회불안 조장하고 너 이상호 친구라더니 너도 빨갱이야? 큰 누님은 교사의 동생은 군인이라며 이런 모범적인 지관에 말갱이가 나오면 되겠지? 태워. 네 손으로 태우라고. 귀멍수 돼 뭐 이... 감사합니다.